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결심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뭔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번 일이 있기 전 전 청조가 남연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가 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함께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남연이와 함께 살아야겠다. 현이야 평생 조조, 본인의 애칭이죠. 조조랑 살자.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더 사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멘트까지 포함됐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 청조가 정말로 남연이 씨를 사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남연이의 주장대로 남연이 씨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만 놓고 보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느 달달한 커플, 진짜 내일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할 커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허지훈 변호사님, 보세요. 진짜 그럼 저때까지도 저렇게 달달한 느낌이 날 때, 사진에서 오해를 마세요, 여러분. 저 사진만 보면 달달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사진 찍을 때, 그러면 그때도 전 청조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3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재벌 3세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숨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벌 3세는 아니지만 돈이 많은 척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돈이 많은 척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내 PR을 좀 할게. 우선 나는 좀 귀티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다.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한 사람 아니냐.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내용의 프로포즈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전 청조는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2월부터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남혜니 씨는 거기에 반박하는 메시지 내용들을 제시를 하면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재벌 3세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전 청조를 IT 컨설팅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는, 재벌 3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돈 많은 남자로 남혜니 씨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투자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돈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추진문 교수님, 일단 전 청조는 이른바 자기 과신은 해서 알고 봐도 나 돈 좀 많더라고, 이런 허세를 좀 부렸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허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다면 남혜니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어떤 정상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 손편지입니다. 어머? 손편지, 요즘은 손편지는 잘 안 쓰잖아요. 컴퓨터로 쓰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고 이러는데 손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마음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전 청조 씨는 이렇게 늘 함께 있는 남혜니 씨가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낼지 궁금하다는 달콤한 멘트를 시작하면서 손편지를 썼고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남들 하는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결혼 생활이 아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무척이나 낯설면서도 행복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남혜니와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소망도 적었는데요. 결혼도 하고 싶고 나도 장모님과 내 자식이랑 내 와이프랑 시간도 보내고 싶다라는 바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최명기 원장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자, 저런 편지를 딱 받아요. 어, 감동이야. 진짜 그럴 것 같은가요? 어떤 문장이 어떻습니까? 어, 그다지 감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동 파기 하시는 거예요. 저 내용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좀 상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전청주가 저 편지를 쓴 건 이제 몇 개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 편지를 남혜니 씨한테만 썼을 수도 있고 과거의 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선 편지를 반복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 내용의 일부를 보다가 보면은 이번 사기가 굉장히 멋지게 성공해서 자기가 크게 돈을 번 다음에 자기도 이제 제대로 된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본인의 어떤 희망도 저 편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청조라는 사람은 아유, 진짜 사람이라면 붙이고 싶지 않지만 전청조는 남혜니 씨에게 실제로 이런 마음을 전하기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도 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끼입니다. 남혜니 감독님을 정말 단 0.01%의 거짓도 없이 사기를 치르고 다가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방송 오디오 상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전청조가 어쨌든 울먹여요. 저 인터뷰 때 0.01% 울먹여요. 정말 사랑했다는 강조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남혜니 씨가 임신한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전청조가 한 행동이 있다면서요. 지난 3월경에 남혜니 씨에게 아기 임신의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일주일쯤 지난 시점에 전청조가 남혜니 씨에게 수제 케이크, 특별히 주문해서 위에 레터링,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인데요. 케이크를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임신을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블랙젤리 맘 임신 축하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블랙젤리는 아마 아기의 태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젤리 파파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6일에는 명품 브랜드에서 아기 신발도 사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편지에서 또 내 자식도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청조는 지금 제가 전청조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청조는 지금 남혜니 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었고 나는 누구의 아이든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월이라고 하면 지금 남혜니 씨가 사실은 남혜니 씨가 주장한 내용으로는 3월에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 상태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이 이 아이가 남혜니 씨는 전청조의 아이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로 정말 내가 임신이 맞구나라고 전청조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전청조의 입장에서 보면 남혜니 씨가 아직까지 혼인관계를 만약에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누구의 아이든지 간에 자신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청조가 임신 축하 케이크 다음에 정말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앙증맞은 아기 신발 이런 걸 선물로 주면서 임신 축하에 영어로 막 썼어요. 그러면 물론 그 딱 한 순간만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정황에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가스라이팅이 정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닌데 정말 가스라이팅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그야말로 폭군과 오도가도 못하고 감금 상태에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 용어가 어떻게 여기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쓰이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학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둘 다 피의자 신분이고 그럼 경찰에서 사실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내면 그럼 되는 일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일로 이렇게 몸살을 앓듯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나 시간과 정말 전파와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이 사건 이제 더 이상 좀 제발 언급하지 마는 시대가 되면 좋겠고요. 이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첨예한 지금 갈등 속에서 분쟁, 법적인 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본인의 소송에 집중하셔서 SNS 당분간 끊으시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무죄를 밝히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사건 틀림없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지금 어디에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둘의 논쟁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 정말 금전적인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으신 분도 계시고 생계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피해가 얼마나 이분들에게 심각하게 발생하는지 이 대목인 것이지 이 둘의 지금 임신을 했느니 임신을 시킬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게 이 주제로 다루어지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분들 중에는 여유가 있어서 여유돈으로 투자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단숨은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전청조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다가 이게 사기인 게 뒤늦게 알게 됐고 지금 그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정말 나쁜 인가요? 전청조는요. 그런데 보세요. 안진영 기자님. 남현희 씨한테는 자신이 남성인 척 앞서 보세요. 임신 축하해. 아기 신발 정말 우리 잘 살자. 손편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데 가서는 정반대 상황을 연출한 적도 있다면서요. 뭔가 이게. 네. 남현희 씨를 향한 자기의 지고지손한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 훼손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본인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임신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즉 내가 임신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인처럼 일하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왔다면서 돈을 요구한 거죠. 그 이유는 본인이 이번에도 또 승마가 나옵니다. 나는 승마 선수인데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약금 3억여 원을 회사에 물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돈의 일부는 되겠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 너도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달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 말에 속은 남성 결국은 둘 차례에 걸쳐서 7천여만 원을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그 주크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동전 넣으면 그냥 노래가 팍팍팍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이냐면 팍팍팍 막 거짓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청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사기꾼한테 숨쉬는 거 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청조는 숨쉬는 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별을 바꾼다는 걸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상상 못하죠. 거기다가 임신 사기까지 친다는 것이 저는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전청조가 이전에 지금 남인 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사기를 여러 번 처온 전력이 있고 특히 주로 사용했던 수법이 혼인 빙자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하면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몇 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법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지금 지난 4월에 7천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고 아직 공판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렇게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 3개월, 불과 3개월 만에 남혜니 씨를 만나서 또 이런 비슷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질 조사가 앞으로 진행이 또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수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이 둘 다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리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수사 과정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